중남미 항로가 연일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8월로 잡혀있는 선사들의 운임 인상 시도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남미 항로의 운임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상하이 항운거래소가 집계한 7월 10일자 상하이 브라질 산투스 노선의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당 286달러로 지난주에 비해 28달러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 9일만 해도 이항로 운임은 1206달러였습니다. 반년 만에 1000달러가 날아가버린 건데요. 선복 증가와 남미 동안 물량의 80%를 책임지던 브라질의 부진이 운임 급락의 원인입니다. 떨어진 운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기선사들은 8월에도 다시 운임 인상에 나섭니다. 선사들은 남미 동안과 서한에서 500달러에서 700달러 수준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적선사들이 이달부터 시작한 남미 서한 노선으로 선복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선사들의 운임 회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